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29회 1번 문제 교과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정이 지금 해마다 28, 27, 계속 3번 연속 매년 출제됐습니다 용어정이는 그래서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1번 보면 개업공개사란 자격을 가지고 이 말이 틀렸네요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개사 옛날에 소위 중견이라고 불렀죠? 옛날 복덕방 하다가 자의증 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도 개업공개사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이 말이 틀렸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1번 틀렸고 1번 정답입니다 2번 지문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소속공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맞습니다 즉 법인의 임원이라도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라 하면 공인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죠 자격을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개사는 아닙니다 5번 중개라 하면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박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하는 것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죠 물론 거박의 권리를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거박의 권리를 알선해도 중개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 2번 중개대상물도 해마다 출제됩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역 특정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라는 게 행정심판 결정 내용이고요 디겟 소위 이동식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8.4.0 리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중개상물입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개인 땅이라면 4번이 답이고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지문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 위에 문제에 있는 것처럼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소속공개사는 등록신청할 수 없다 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그만두지 않는 상태에서 개업을 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이중소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7일 이내에 서면 통지입니다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결격사유도 해마다 출제되는 질문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기역,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이지만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디귿,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리얼, 자격추소는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결격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된다 그 다음에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개사의 중계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계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하고 신고필정을 받은 경우에는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또 신고필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개사법에서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정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로 바뀌었다고 했죠 용어를 용어가 4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개약에 의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개약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입니다 근공도시빈산주택이라고 했죠 근공도시빈산주택 근공도시빈산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강영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총치법에 의한 공급개약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X입니다 4번 5번 계약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기한도 신고해야 된다 우리 암기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신고대상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6번입니다 신고서 작성방법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공동으로 제출이 아니고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은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옛날에는 시행규칙에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두 명이 나는 두 명이 같이 갔는데 한 명 숨어 있어야 되냐 적발되면 처벌받냐 물어보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령에는 빠졌고요 서식에는 보면 아직도 일방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일지구 외에 소재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상 없음에 표시를 한다 해당상 없음에 표시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은밀히 따지면 비규제적이라도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4번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하고요 5번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그 밖의 경우 옆면적을 적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7번에 보니까 공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르는 것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다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그 밖의 2번 및 공개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제 42조의 4에 있죠 답이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7번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출제됐죠 그 다음에 8번 8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사이드에 있는 문제도 100점을 못 받게 해서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7번, 8번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딱 한 번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최근 5년간 5년간도 계속 나오는 거 용어정이, 중계대상물 이렇게 해마다 출제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거래를 중계한 개업공개사의 성명주소를 적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주소 3번,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토지용계획서 농토지 지득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은 기잔난이 없습니다 답 2번이고요 7번, 8번은 딱 한 번씩 출제됐다 그 뒤로 그 전에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이런 거는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죠 외국인 부동산 지득특례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합병, 계약 이 외의 원인인 경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3번,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 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계속 보유 신고를 6월 이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외국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X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적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취득하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등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는 1번이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상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충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임대차 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년간 장사를 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학력이 생깁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죠 주민등록이죠 상가는 농재의 경우 시국업면장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당내의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고 정액 청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이 법인의 겸업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네요 겸업할 수 있는 것 기업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업은 됩니다 임대업 돈 되는 것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업 안되고요 니은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이용개발업은 안됩니다 개발업은 니은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고요 디겟 용력업은 안됩니다 용력업은 용력알선업은 됩니다 용력제공 노무제공 서비스제공 즉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됩니다 디겟은 안됩니다 리얼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 토지 분양 대행은 안됩니다 리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들이 가능합니다 답 5번입니다 이건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한 층에 등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개혁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보조원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2번에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4번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5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사용해도 됩니다 13번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될 상이 아닌 것 답은 2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는데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통보를 하지만 등록증 재교부한 때는 통보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3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격 취소는 1번 교부한 시도이사가 행하고요 취소 3개는 2번 청문을 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청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모두 7일 이내 반납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격증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틀렸네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구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5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분묘규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2번 분묘규직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규직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요 최근에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규직권은 존재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규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분묘규직권은 존재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규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1995년도에 설치됐다면 1995년도에 설치됐다면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하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시점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이건 분묘규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규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95년에 설치해서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는 2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규직권은 계속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분묘규직권은 분묘의 규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규직주의의 공지를 포함한 지혜까지 미친다 그런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므로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규직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5번 분묘규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1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